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제닉스 타이탄 WH-7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. 사용하지 않을 때 깔끔하게 분리해 둘 수 있어서 좋죠. 음소거는 왼쪽 카우팅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직관적이어서 좋긴 하지만 누를 때 소리가 귀로 전달되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음소거 기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. 테스트를 해보니 주변 소음이 그대로 녹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. 방향과 상관없이 균일하게 소리가 들어오더군요.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보겠습니다. 이처럼 주변 소리를 걸러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. 외곡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녹음되는 편입니다. 보이스 채팅용으로는 문제없는 성능이지만 주변 환경이 시끄럽다거나 청축 키보드를 사용한다면 동료들에게 불만 섞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럴 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엔비디아 RTX 보이스나 디스코드를 활용하면 주변 소음을 꽤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. 끝